야자 타임 야자 타임 한번 할래?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? 저보다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? 22살 21살 지훈이 몇살? 27 27 24 그럼 내가 29 내가 막내 큰누나 둘째 둘째 지금 11시 45분이니까 딱 11시 46분까지 아 1분만? 아 너무 짧다? 50분까지만 할까? 50분까지? 시작 아 누님 한잔 하시죠 누님 올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 연말이고 한데 어떻게 연말 보너스 한번 예 예 누나가 아니 그냥 누나긴 누나지 널 돈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 딴 거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보너스를 달래 주던 게 있어야지 거기서 보너스 자자 타임 아 근데 자자 타임 진짜 참 드럽게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왜? 네? 왜? 아니 둘 다 지금 조심히 하고 있잖아 편하게 좀 하십시오 형님 뭐 2015년 저한테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으셨죠? 없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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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고민이 있는데요 잘 해봐 아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좀 안 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좀 사귈 수 있을지 그 어느 정도 사귈려면은 원래 부자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벌리잖아 그쵸 그쵸 사람도 어느 정도 생겨야지 여자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너무 완전 정신처럼 생겼잖아 응 안 된다고 여자를 만나게 지훈이 형님은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? 뭐 올해 좀 꾸짖으실 거 하나 숟가락 대도 아니고 네 숟가락 숟가락은 밥먹을 때 쓰면 돼 숟가락은 밥먹을 때 쓰면 돼 누나 근데 왜 뒤돌아있어요 앞 해봐요 어 뒤질래 뒤질래 뒤질래